네, 여러분들, 우리 더블 배우들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어제 팀이 끝나고요. 한 번 한 번씩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또 막고 온 팀들이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 한필성 배우님만 지금 공연 중이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꽉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고요. 어제 인사도 못했고요. 저번에도 인사를 못한 유일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령욱 배우 소감 한 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령욱 배우의 령욱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공연을 마쳐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아가사하게 되면 그때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창작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출을 비롯해서 음악감독님, 그 다음에 우연형 안무, 우연형 마스터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시죠. 한아름 작가님. 우리 작가의 한참과 함께 우리 안무를 맡은 우연형 마스터님 우리 작가의 한참과입니다. 대박의 한참과 함께 연출의 우리 지효 연출 이렇게 감독님들을 대표로 해서 연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지효입니다. 아가사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가사는 사실 제 첫 뮤지컬 연출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 작가님, 작곡가님, 안무 감독님 그리고 무대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최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대신 정말 악덕 배우들 저희 사랑하는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창작 뮤지컬 아가사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무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자게 이 작품의 대사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외로울 때 다가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앞으로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불근식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국대 대학원을 갔을 때 안면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로야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더 늘려라.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크고 좋은 행보 가져가면서 아가사도 더욱 풍성하게 다시 한번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마무리만 우리 아가사로이 레인먼드가 우리 작의 끝나는 것처럼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차연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관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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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